대단한 세계사, 이희명입니다. 이번 시간에 중국사 처음 들어갈 텐데요. 상나라 얘기부터 해보려고 합니다. 원래 우리가 흔히 최초의 중국 왕조를 하나라로 얘기하는 경우도 많은데요. 하나라는 문헌상 최초의 왕조입니다. 아직 객관적 실체가 증명되지는 않은 상황이고요. 객관적 실체가 증명된 중국 최초의 왕조로 상나라를 이제 흔히 얘기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상나라 다음이 주나라인데요. 오늘 이야기는요. 상나라에서 주나라로 넘어가는 바로 그 상나라 말기의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상나라의 마지막 왕이요. 주왕이었습니다. 이 주왕이요. 주나라 왕이 아니고요. 상나라의 마지막 왕이에요. 이 주왕은 사실은 매우 총명하고 재주가 많은 인물이었다고 하는데 문제는 매우 교만했습니다. 그리고 주변 사람들을 많이 무시했고요. 정치보다는 방탕한 생활에 완전히 빠져서 사는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이 주왕의 애첩이 달기라는 여인이었어요. 달기가 이제 주왕의 비가 되는데요. 이 둘이서 완전히 방탕하고 퇴폐적인 생활을 했다고 합니다. 매일 퇴폐적인 음악과 춤을 즐기고 방탕하게 살았는데요. 어느 정도로 놀았는지 이제 좀 얘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술 먹고 방탕하게 노는 건 기본이고요. 동물원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진귀한 동물들을 모아놓고 그걸 보고 즐겼다고도 하고요. 그 다음에 주지웅님 얘기가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 많이들 들어보셨을 텐데요. 자신들이 놀기 위해 자신들의 놀이동산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연못을 파고 그 연못을 술로 채우고 그리고 연못 주변의 섬과 숲을 이제 고기 숲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고기를 구워서 나무에 주렁주렁 매달아 놓고 이 술 연못에 배 타고 다니면서 술 퍼먹고 나무에서 고기 따서 안주로 먹고 이러고 논 겁니다. 이렇게 노는 것도 지겨웠나 봅니다. 이 숲에요. 이제는 남녀들을 완전히 발가 벗겨서 이 수많은 남녀들을 이 안에서 뛰어놀게 했대요. 이들이 이 숲에서 발가 벗고 뭐하고 놀았겠습니까? 이걸 보고 즐겼다고 합니다. 이 무한과 달기가 이 정도로 방탕하게 놀았던 거예요. 이것도 지겨웠는지 또 어느 정도로 놀았다고 나오냐면요. 포락형이라는 형벌을 가지고 즐거워하며 놀았다고 합니다. 포락형이라는 형벌이 어떤 거냐면요. 구리기둥을 이렇게 가로로 달아 놓고요. 그 아래 숯불을 뗍니다. 그리고 이 구리기둥에는요. 기름칠을 해놨어요. 그리고 그 위에 사람, 죄수를 올려 놓는 겁니다. 그럼 이 사람은 그 구리기둥이 미끄러울 것 아닙니까? 미끄럽기만 하겠습니까? 불을 달구니까 뜨겁겠죠. 거기서 안 떨어지려고 매달리겠죠. 하지만 뜨겁고 미끄럽기 때문에 결국 떨어져서 불에 타 죽는 형벌이 포락형인데 이걸 달기가 보고 즐거워했다고 합니다. 또한 돈분형이라는 형벌을 또 즐겁게 구경했다고 합니다. 이건 어떤 형벌이냐면요. 구덩이를 파고 그 구덩이에 뱀과 전갈들을 넣어놓고 거기다 사람들 집어 던져놓고 죽어가는 걸 보는 겁니다. 달기가 이런 걸 즐거워하고 놀았다고 해요. 그러면 이제 많은 신하들이 이 왕과 부부의 모습을 보면서 불만을 품었을 것 아닙니까? 제후들은 많이 등 돌리고요. 신하들 중에 일부는 왕에게 충원을 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충원을 하는 신하들을 무왕은 포를 떠서 죽였다고 합니다. 아주 잔혹했죠. 그러다 보니 충원하는 자들은 줄어들고 정말 왕 듣기 좋은 그런 달콤한 말만 하는 신하들이 이제 주변에 생긴 것이죠. 그러다가요. 비간이라는 또 충신이 왕한테 충고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자 그 꼴이 보기 싫었던 달기가요. 주왕에게 이런 말을 했다고 해요. 저런 성인의 심장에는 일곱 개의 구멍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저 그거 구경하고 싶어요. 이런 식으로 얘기한 겁니다. 그래서 주왕이 비간의 심장을 꺼내서 그 펄떡펄떡 뛰는 심장을 둘이 구경하며 즐거워했다고도 합니다. 미쳤죠. 이 둘이. 이러니 나라가 버틸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당시 상나라의 제후국 중에 하나였던 주나라에서 전쟁을 일으킨 겁니다. 주나라의 무왕이 군대를 이끌고 상나라 쳐들어와서 이 상나라를 기원전 11세기에 멸망을 시키게 되는 것입니다. 이 상나라가 멸망될 때요. 상나라의 주왕은요. 자살을 해버렸고요. 달기는 무왕이 잡아가서 처형을 했다고 합니다. 참수를 했다는 설도 있고요. 신호로 삼았다는 설도 있습니다. 아무튼 이게 이제 상나라가 무너질 때 있었던 그 상 주왕과 달기의 이야기인데요. 달기의 이야기가 사실은 만들어진 이야기다라는 설도 있습니다. 주나라 무왕이 상나라를 멸망시키고 자신을 합리화하기 위해 상나라가 이 정도로 썩어빠졌었다라며 달기의 이야기를 그렇게 추악하게 만들었다는 설도 있고요. 뭐 실존 인물이라는 설도 있기는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상나라가 무너지는 이야기 봤습니다. 다음 중국사에서 이제 주나라 얘기 한 번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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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